채소연님 지금 뭐하는거에요? 채소연님 채소연님 아 참여 아우 뭐야 이거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밤에 도라지에요 도라지 빨래하시는건 아니죠? 아 도라지 꽃들어서 마가지 하기에 흙 아 아 그러면 벽이 안떨어지나가요 몸도 흔들어야되나요? 율동하듯이 아 몸도 흔들어지나? 어 어 어 이거 세탁기에 마치 불림코스 같아요 불림 아 이거 세탁기에 덜해도 되겠네 어 아 이거 도라지조청 도라지조청 약도라지 약도라지 이거 씹는게 보통 아니야 근데 자꾸 채소연님 도라지가 한개씩 빠지고 있어요 어디요 밖으로요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지금 미꾸라지 치대시는건 아니죠? 아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고 힘들어 언니가 껍데기 다 까진다고 자 언니가 껍데기 다 까진다고 그만하래요 네 채세님 어디서 이런 힘이 나시는겁니까? 빨간 바지인가요? 힘이? 하하하 빨간 바지 맞아요 흠이야 왜 오늘 뭐 먹였었나 자 채세님 이 흙탕물 보이시죠 흙탕물 하하 이거 잘하네 하하하 이거 부서있다 하나도 아니 여기 뭐 이제 그만해 이제 안할거야 그건 이쁜게 아니라지 이제 안해 자 안한다 했는데 지금 자 헹굼하시래요 이제 허기가 해야지 또 부서있다 하하하 언니가 할 줄 몰라? 대가리로 대가리를? 대가리를 어떻게 해야되죠? 칼로 다 버리죠 아 진짜 칼로 이렇게 할까 이제 칼로 이렇게 할까 이거? 어 어 힘들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뭐 흙없어 이제 그래 응 가다 가다 대가리 대가리 그러면 될거야 언니 안돼 아예 더 씻어야돼 아니 다시 씻으면 된다고 이제 여섯 안치려도 돼 흙탕물이 많은데 더 해야된다니까 아 더 해야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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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